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재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벤쿠버의 또 다른 도시 포트넥리에 소재한 마리나팍에 와있는데요 프레이즈 강 위로 얼음조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넥리 아리나팍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유명한 긴 기차 지나가는 모습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이 고소합니다 갑자기 대량으로 떠밀려 내려오는 강 위로 흐르는 얼음 조각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엄청 많이 흘러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 랭니 앞을 흐르는 프레이즈 강 옆에 있는데요 강을 따라서 얼음덩어리가 지금 흘러내려가는 모습 정말 특이한 모습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 드립니다 얼음덩어리들이 가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립니다 포트 랭니에 소재한 공원 산책로 걸어가면서 겨울 풍경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 드립니다 왼쪽으로는 프레이즈 강이 흐르고 있구요 오른쪽에는 공원 산책길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징어 공사는 끝부분이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환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건너편 산에 있는 만년설이 그대로 강유숲에 비치고 있고 얼음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의 장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트 랭니 프레이즈 강에 잠시 와 있는데요. 이쪽에서 통나무 강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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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사람 들이는 순간 배를 한 대 뛰어 올라가라나요? 말사람 들여서 만에 자트 새끼를 타는 모습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세히 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세히 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음악을 틀고 보트를 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가 지나가고 나니까 파도가 이렇게 엄청 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보트랙리에 소재한 마리너 파괴사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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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